안녕하십니까 성구버리의 자동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3성 SM7 뉴아트 A입니다. RE 등급이고 2009년 5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1만 9천 킬로를 탔고 12만 킬로죠. 판매가격은 390만원입니다. 사고는 조수석 아펜다 사고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탄화수석, 1ppm 저렇게 밖에 안 나온다고. 성능지에 특별히 기대되어 있는 특이사항은 없고 입고기간은 2개월, 2달이 됐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2회가 있고 내차피에는 7회에 760만원 있습니다. 자잘하게 80, 60, 120, 180, 160 이런 식으로 60 사고가 있고 아무래도 오래된 차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직접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 샀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어제 내과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약받아서 그런데 약 먹으니까 확실히 기친나는 증상이 확연히 덜하더라고요. 확연히 약이 좋아. 그런데 몸살기는 아직 안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호흡, 인후두염 이런 부분도 아직 불편합니다. 차고지는 동기매입니다, 동기매. 동기매는 일로 가는 게 낫잖아, 고속도로로. 얘는 지니 내비게이션은 고속도로 안내를 잘 안 하더라고. 그냥 고속도로가 그냥 도로비가 들 것 같아도 기름값으로 다 뽑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고속도로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든 고속도로 안 가시려고 해요. 빙빙 돌아다니죠. 아, 날씨가 좀 건조하네요. 지금 11월 말인데. 이제 좀 날씨가 좀 춥네, 아이고야. 고양이 녀석들은 차가 오면 좀 잘 비껴 다니지. 자꾸 저렇게 뛰쳐들거나 아님 멍 때리고 있거나. 10시까지 찾아뵙기로 했고. 지금은 출근 시간이 끝난 9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아, 따뜻한 걸 좀 먹어줘야지. 아, 진짜. 아, 네. 친구가 전화와서. 친구가. 지금 둥고차 안의 친구가 제가 소개해 가지고 일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 동네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전화 한 통씩 합니다. 오늘 어디 가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등등. 아, 따뜻한 거 마시는 게 진짜 좋네요. 목이 쫙 볼리네. 아, 지금 2주가 넘어. 보름이 다 돼 가는데. 몸이 으실으실하고. 몸이 으실으실하다는 거는 염증 반응 아닌가요? 하... SM7, 유아트. 저도 타, 타, 타. 저는 3.5를 탔었는데. 아주 연비 나쁜 거 말고는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비 나쁜 것과 차가 좀 폭이 좁다는 거. 그 다음에 휠 베이스가 좀 길어 가지고 턱에, 높은 턱에 좀 잘 걸린다는 거. 의외로 차고가 낮아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 없고. 나머지는 단점을 꼽기가 어려운.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보되었던 그런 자동차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300만원짜리 차라서 출장을 굳이 아, 이거 뭐 여러가지 기회비용을 생각해보면 제가 출장을 가서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시간이 없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감사하게도 저한테 차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봐야죠. 차들이 왜 이리 많아. 출근 시간에 때보다 더 많은데. 그냥 요즘은 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차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가는 단지는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어떨지 궁금하네요. 제 차 막 살펴보다가 제 차, 어떤 차가 괜찮은 차가 있을까라고 이제 시장조사 모아봤다고 하면서 배기용. 시장조사 막 하지 않습니까? 웹서핑. 하다보면 이 메르메 단지를 본 적이 있어요. 좀 작은 규모의 단지였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 어디 수소 충전소가 생겼을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맥스 차 팔고 나서 생긴 충전소라서 한 번도 안 가봤네요. 미니가 미니스럽네요. 요즘 미니는 너무 커졌죠. 미디움이 됐지. 미니가 아닌. 미니가 아닌. 아유 참. 괴엄소리네. 엄청 타이트하게 들어오네. 강의. 막이는 동기맥íst. 사이드 캠프. 에이씨입니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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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사. 이사. 보면 도로가 이런 곳이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막아...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뻥치게 이렇게 막다른 길이 있다고? 이런 도로가 좀 많아요. 도로 만드는 김에 쭉 만들어버리지. 이런 느낌. 여기서 우회전이군요. 바로 아프네. 아 오늘 처음 갔던 그 단지가 아니구나. 예전에 SM5 봤던 그곳이군요. 예전에 고객님하고 만나가지고 SM5 봤던 곳입니다. 아 근데 왜 저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지? 그 배경이 약간 비슷한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구나.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라인먼트하고 뭐 이런 거 작업하러 올 때 들르는 다가스모토스. 여기 알라인먼트 잘 보거든요. 물론 정비도 하고요. 근데 정비는 뭐 굳이 여기가... 굳이 뭐... 저희 집에서 여기가 먼데... 그래서 안 오는 거죠. 아... 저 유턴... 광택집이 생겼네. 아... 쇼악 마운트에서 잡소리가 납니다. 어우... 아... 얇혀지.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넣겠습니다. 양선대입니다. 어덤덤. 기댕이 침지. 방면으로 우측에 기댕이 침지. 공격길입니다.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 차가 어떤 상태일지 저도 궁금한데... 이게 참 어려운... 여기도 넥슨이 있네. 어려운... 이런 가격대의 차죠. 아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체력이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해도 땀이 나고... 엔진룸을 먼저 보겠습니다. 차를 일단... 여기... 주차장으로 뺐습니다. 여기가 좀 보기가... 엔진룸을 볼게요. 사고가 지금 좀 열 테니까... 보닛은... 풀리지 않았네요. 이원다는 교환이네. 흐흑... 흐흑... 순간 놀랬습니다. 흐흑... 흐흑... 교환... 교환 부위가 어디였지, 하고? 여기 교환이 있네요. 이게 교환이고... 당연히 이게 교환이다 보니까... 여기가 교환이 있네요. 그래서 전 판넬... 살짝 풀어 가지고... 이걸 교환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서포터이기 왜 이렇게 왜 구리와요? 이해하기 힘드네요 테스트기를 열 필요 없을 정도로 교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려 쓴 것 같죠? 테스트기를 열 필요 없을 정도로 교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기 안쪽 등속주 안쪽이 유압이 새는데 오히려 한 방울 뚫돌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스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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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업 테스트기는 안절로 여운 Curtis 12시 타이머로 공격사고는 없고 부풀 흘렀어 보기전에 냉각수는 슬러지는 양호합니다 얘는 항상의 리트라 복복하더라 큰 사고는 안보이구요 최근에 정비한 흔적은 전혀 없고 엔진오일은 배터리는 배터리는 211A가 나오고 11.8V 수명은 31% 충전율은 제로네요 배터리는 충전을 했으면 될 것 같고 배터리는 장갑 벗기전에 머플러 머플러 앞쪽 마운트 상태는 괜찮네요 진짜 협소하다 마운트 상태는 괜찮네요 가라앉는 한번 마운트 상태입니다 마운트 상태가 안좋아 오일팬은 미세누이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흘렀건지 오일필터 방식에서 흘렀건지 모르겠어요 노후의 흔적이 좀 보입니다 아 이게 쩔어있는데 아 아 파우스링 마운트에 새는 것 같애 안 바꿔봐는 괜찮은데 프론트 케이스 보자 이게 뭐야? 노후가 있네 프론트 케이스 저기 노후가 있네 프론트 케이스 노후는 많은데 노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터링 라인에 오일이 약간 샵니다 확실히 좀 조용한 편입니다 저기 프론트 케이스 며어링 소리 하나도 군동 수술은 양호합니다 여기 왜 벨트 벨트 세트에서 약간 소리가 납니다 등화류 암박이 잘 들어오고요 HID 방향등 잘 들어옵니다 오케이 튼튼 필름이 아 필름 다 팔아야 되겠다 스크래치가 많네 나이 pen 공고기 안쪽 와 새로운 파스터링 Time 파스터링 시장 약간 그러한 돌파 세트 촥 뒷유리 열쇠 잘 나오고 2열 열쇠는 다 추고 있습니다. 좌우로 2열 열쇠는 고정이에요. 이 다음은 증권사 등을 통한 유통이 가능해서 매매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되고 이것도 작동합니다. 별로 안 좋네요. 블랙박스 작동하는데 메모리 카드가 없습니다. 10km 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장은 그냥 뭐 그냥 봤을 때 그냥 그냥 봤을 때 300만원 째 차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소합니다. A색은 좀 느껴지죠? 뭐부터 볼까? 유리부터 볼게요. 유리는 뒷유리 2009년 한국 유리는 2009 유리 UV 차단율 출구율이고 스톤칩 동도는 아무래도 보입니다. 그래서 노만한 장차라고 볼 수 있죠. 지붕 지붕도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 사이드미러 여기도 이 색이 좀 보이죠? 앞본보 그냥 뭐 앞본보 약간 그게 있네요. 황금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게 있구요. 앞본보 수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가 칠 들어가는 거 한번 보고 난 것 같은데 약본보 수리 칼척 수리 그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이 이렇게 보이고 색이 좀 안맞네 색이 좀 안맞네 색이 좀 안맞네 네 예상은 군데군데 여긴 교환이고 수리가 있어 보이는데 장비를 한번 볼게요 철판이고요 여기 수리가 있죠 배치 직고구 본부 수리 황금 수리 본부 수리 황금 수리가 있죠 그쵸 황금 트렁크 직고 여긴 직구 황금보상 황금 황금 교환이죠 그래서 이 차는 고닛 천정 여기 트렁크 빼고 다 수리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있어요 무슨 특이점이냐 그러면 여기 지금 아펜더 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도원을 풀었죠 여기도 풀었죠 여기도 풀었죠 여기도 풀었죠 근데 이제 핀이터원은 큰일 것 같은데 여기도 풀었어요 풀었고 풀었고 그래서 그래서 도어는 우수적으로 보면 소환이라고 해도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여기도 풀었네 여기도 풀었죠 하지만 실은 출고상태 실은 맞아 실이 공장실이라서 꼭 풀었네 당연히 그 안입니까 문자가 4개 다 조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원자가 4개 다 교환이라고 봅니다 물론 교환이 아니라고 체크되어 있는 것도 소금을 합니다 휠은 복원에 한번 있네요 디스크 브레이크 페저는 안 보이는데 거의 수명이 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타이어는 20년 타이어고 넥슨은 7000입니다 너무 높은 타이어는 아닌데 앞타이어는 거의 새거고요 1만원은 없습니다 뒷타이어는 금호 마제스티입니다 17년 47주차 타이어고 차가 수분을 좀 많이 맞았네요 뒷패드는 한 20% 남았습니다 여기선 컴파운드가 많이 갈랐었죠 뒷타이어는 한 50% 남았습니다 1만원은 없고요 이쪽은 상처가 심하네요 여기도 심한 상처가 보입니다 배아리 소리 많이 난다 트렁크가 보겠습니다 트렁크가 보겠습니다 트렁크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뭐 노멀합니다 실내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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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런데 보면 사용감이 좀 많고 여기도 그렇고 통 잘 되고 버튼 문제 없었고 모양이야 이게 무슨 손이야 심장 같은데? 여기 오른데는 사용감이 좀 보이고 여기도 때가 좀 보이고 여기는 약간 물기가 있네요 썬룹도 때가 있고 썬룹도 때가 있고 워크는 잘 되고 여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용감이 있겠죠 뭐야 메모리 키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서리가 부서졌네 포트는 잘 먹고요 포트는 잘 먹고요 11만 9천 그다음에 뭐 이런거 잘 되고 그리고 여기는 언제 검사해? 작년 5월달 다 척합이라고 돼 있네 서면 메뉴얼이 확인은 잘 됐고 이렇게 빼내주고 빼내주고 하니까 그댈 향해 있죠 바라보 난방이 우리나라 한 것입니다 국민도 오디오 줬습니다 이런건 문제없는 것 같고 그냥 표정적인 시장 이런식의 사용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됐고 미연료수는 안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오고 여기는 때가 좀 많이 보인다 그죠 버스가 안맞아가지고 버스가 안맞아가지고 어른어른거리나 실내는 여기도 좀 떼가 보이고 좀 아쉽기는 한데 이 차 연식을 보게 볼 때 실내는 그냥 고만고만한 한 10C급이다 라고 보입니다 300만원짜리 차라는걸 감안해야 되니까 에어컨 전사입니다 에어컨 전사입니다 로우모터가 약간 크게 들리죠 로우모터가 약간 크게 들리죠 포틴이 잘 없습니다 포틴이 잘 없습니다 포틴이 잘 없습니다 네 아이들 진동이 약간 타고 들어오고요 이거 좀 더 볼게요 쿵 하고 올리면 더 진동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마운트에 영화가 어느정도 진행된것 같지만 그냥 타야되겠죠 이 정도면 의외로 외부차음 잘 안되네 소음이 좀 있는편입니다 진단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삼코드는 없습니다 전압이 약간 낮아요 지금 14V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소음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계적인 부분에서 다시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뭐 이상한 냄새는 일단 안나는데 네 사이드를 풀어야지 여기 매립을 해가지고 순정이 아니고 순정은 여기다가 옮겨놨죠 순정 디스플레이를 하체는 괜찮네 하체는 경쾌해요 가속으로 안물을 해보겠습니다 아 힘이 좀 없다 3단에 4단 들어갈 때 약간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네요 이 아이싱 미션이 주행감각은 괜찮아요 하체 느낌도 그렇고 아 근데 엔진 소리 좋네 하체 상태는 좋습니다 직진성 디스크 절터가 약간 있네요 디스크 절터가 약간 있네요 브레이크 밟으면 약간 차 떠는데 이거는 지금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를 면치기 할게 아니고 교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감각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지금 차가 음 어렵네 아니면 어려울 것도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아씨 아차 저 RPM에서 힘이 없다 확실히 요즘 직분사 엔진이 출력이 좋겠네 자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변속 충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세월이 있는 차다 보니까 그 푸싱들은 좀 딱딱해져 있어요 하지만 돈을 들여가지고 작업할 정도는 아니고 엔진 마운트는 괜찮은 편이에요 음 주행은 괜찮습니다 들어가서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야 요즘 차에서 느낄 수 없는 이 V6 엔진 필레인입니다 엔진의 질감은 굉장히 좋아요 다만 확실히 이제 엔파이 엔진이 힘이 없네 확실히 어떤 느낌이냐면 LPG차 타는 느낌이에요 하하하 LPG차 약간 비리비리한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분사 차다가 이런 엔파이 타면 가솔린차 타다가 LPG 타는 느낌이 난다 아 스티링이 약간의 소리가 나네 심하진 않지만 스테빌라이즈 푸싱일 수도 있고요 네 방금 열쇠 두개 다 테스트 해보니까 잘됩니다 으쩌 으쩌 으쩌쩌쩌쩌쩌 아 제 차도 수리해야 되는데 아 아 아 몸이 아 아 몸이 아프니까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 커피 다 먹었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300 그러니까 요즘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낮아졌어요 물가가 올랐어 시장으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아주 뭔가 뭐 하나를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재화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한다 하나 했을 때 이렇게 제 차처럼 수동의 경유차 뭐 이런 차가 아니고서는 300만원 이하의 차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시장이에요 이 차도 390만원이라는 돈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런 뭔가 수동의 경유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런 차가 아닌 이상 그래도 300만원 이상 심지어는 한 500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요즘 그게 중고차 시장이 그래요 500만원 이하의 차들은 사실 상차들이 다 저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단점이 많은 차죠 저 차는 프론트 케이스 노유도 있고 그 다음에 스터링 토양 오일 라인 파워 오일 라인이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미세한 것 같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고압 라인으로 보여요 오무교로 들어가는 웜교로 들어가는 스터링 라인 오일 라인이 새는 것 같아요 갓대우라는 것은 그 결과가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위치는 원발 보유는 알 수 없어요 찾아봐야 됩니다 황트는 셉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좌측 우측엔 다 교환이고 좌측엔 다 분력 조정이 있고 문짝은 다 플러스 조정이 있습니다 칠도 있고요 그래서 문짝 뭐 방금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러니까 직계 보닛 전정 트렁크 그 다음에 어떤 거 했지 우측 뒷갠다 그거 빼고는 다 수리가 있었어요 하체 하체 뭐 부식은 양호했고 휠 타이어는 그냥 휠 상태는 안 좋았죠 타이어는 그렇게 막 소소했습니다 앞타이어는 괜찮았고 뒷타이어도 오래되긴 했지만 타는데 문제는 없었다 주행질감은 괜찮다 그 다음에 누유 아 그 벨트 외벨트 쪽에서 폴리비아링 소리가 난다 그래서 벨트도 한 번도 안 갈았다 그걸 알 수 있고 하하 뒷열선이 고장났다 그러니까 뭐 중대한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중대한 문제는 없는데 하 저 차는 엔진 마운트는 한번 바꾼 거 같고 나머지는 딱히 정비현적은 없어요 누유도 있고 참 어렵죠 그럼 저 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사람의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은 구매하는 거고 와 나 저런 차는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못 사 라고 하는 분들은 못 사는 거고 전고차 300만원짜리 차가 가격을 생각해야지 그럼 저 300만원짜리 차가 저렇지 당연히 수리하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차는 상품의 가치로만 놓고 보면 가치가 엄청 떨어집니다 일단 누유도 있죠 그 다음에 교환 모유도 많아 교환이다 아니다 수리를 위해 탈착이다 이게 이걸 이런 논란을 떠나서 상품의 가치는 떨어져요 하지만 한 발 물로 나서서 생각해보면 300만원짜리 차는 보통 이런 상태임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도 됩니다 물론 300만원짜리 차가 아주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깔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까 할 수는 더 많죠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저 차를 구매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하죠 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성격이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 뭐 한 한 2-3년 편하게 탈 차로 찾는다고 하면 저 차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일만 갈고 타는 거죠 저 누유? 저런 거 수리? 글쎄요 돈 들여가지고 수리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타는 거죠 폐차할 때까지 퍼질 때까지 그래도 3년은 차실 겁니다 강가상 가격이 1년에 100만원 청구용까지 따지면 1년에 한 130만원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가격인 겁니다 전화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음 글쎄요 저번에 익산에서 자기가 SM74 SM7 봤죠 그때 그 차 보던 상태가 좋았어요 주행질감이 주행질감이 저 차의 장점은 주행질감입니다 타는데 오 괜찮아 폰연의 그런 걸 갖고 있어 단점은 음 오래되면서 자동차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저 차에 있다 그러니까 성에 맞춰 가지고 차를 수리하고 타려고 하면 제가 볼 때 한 2,300만원 돈 들 것 같고 그렇죠 차값에 100% 들 것 같고 하 그냥 편하게 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차라면 안 살 것 같지만 사도 될 만한 차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 결론을 이상하게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뭐 저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저는 안 살 것 같다 하지만 저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과 기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구매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3년 타는 정도는 저 상태로 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보고 사라고 하면 저는 이런 차 사죠 시장의 경제 논리는 냉정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찾는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차는 비싸요 근데 사고도 온 차가 없죠 대중들이 찾지 않는 차를 봐야 사고도 온 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 아무튼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비몽 비몽사몽 병설수설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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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